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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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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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느낌으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안그래도 샘플 사진 받아보고 있는데 맘에 들어요 저도 빨리 갖고 싶네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이번엔 진짜 저희도 하고 싶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었잖아요 특히 뭐 우리 랩의 오조 톡들이 등장하는 귀여운 아이템까지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곧 만납시다 지금까지 계속 스파이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